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다국어 번역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던가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상호 번역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카카오톡을 터치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저 위에 상단에 제 창, 자신의 창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여기서 다국어 번역 메뉴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국어 언어를 번역하려면 지금 입력창 하단에 깜빡거리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설정 옆에 있는 3점 있죠.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하면 번역이라고 있어요. 번역. 번역이라고 A자 있죠. 번역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현재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번역할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언어를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최하단 오른쪽에 보면 A자라는 아이콘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입력창에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한글이 영어로 번역되었죠. 그러면 이것을 지우고 이것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우고 한국어를 영어로 되어있죠. 영어 이것을 터치해서 영어라는 이 글자를 터치해서 다른 언어로 한번 해보겠어요. 중국 여기 보면 영어, 중국 간체, 독일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분역이 가능합니다.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언어가 나옵니다. 카톡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언어로 분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중국 간체로 분역해 보겠습니다. 그럼 중국 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중국어에서 중국 간체로 바뀌었죠. 여기서 한국어를 다시 터치해서 번역할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 밑에 번역하는 아이콘이 있죠. 최하단의 오른쪽에 A자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죠. 이렇게 번역을 아주 쉽게 다양한 언어로 한국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또 다른 언어로 뭐 언어와 언어 사이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국어라고 되어 있죠. 한국어로 된 이것을 터치하면 입력할 언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간체나 에센 스페인어, 한국어, 영어 등등 다양한 언어를 입력할 수 있죠. 그럼 영어를 터치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중국어 간체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 간체로 이것을 터치해서 일본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본어로 영어를 현재 일본어로 바꿉니다. 앞이 영어고 뒤에 일본어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영어를 넣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다 해서 나이스 투 미츠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나이스 투 미츠 이렇게 영어로 넣었어요. 그리고 하단에 하단의 오른쪽에 제일 하단의 오른쪽에 A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일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입력하는 언어도 변경할 수 있고 입력하는 언어 영어로 영어라는 글자 있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입력하는 언어를 입력하는 언어를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다음에 번역되는 언어도 일본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터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면 다양하게 언어를 번역해서 이것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번역된 것을 예를 들면 번역된 것을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이것을 길게 눌러서 복사를 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서 키네마스터에 가서 자막에다가 입력을 하면 한국어를 위에 넣고 아래쪽에는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렇게 넣어서 자막을 넣어서 하면 보다 더 사용자 친화적이 되겠죠. 이상 카톡에서 다양한 언어를 다국어를 번역하는 메뉴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사용하면 참 편리한 기능이 편리합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세요 Earth疫 flow. 좋아요 그리고 구독 구독 어요 좋아요 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